자 이제 건축관련 규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부터 검토할게요. 그래서 건축물관련 규제하고요. 대지관련 규제 두개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건축물관련 규제로서 검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이게 중심이 되죠. 앞에서 우리가 도시지역, 지구단위계구역, 동읍지역, 건축업이 전면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도시지역도 아니고 지구단위계구역도 아니고 동읍지역도 아니었을 때는 총 6개 조항의 적용이 피해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시골에서도 검폐율 용적률을 높이 제한 등은 그대로 높이 제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들 앞에서 공부했었고요. 자 검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뭐 간단한 공식이고요. 다음은 이제 과로 열고, 자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1필지, 1대지원칙이라고 해서 하나의 필지, 하나의 대지로 보고요. 건물 한 개를 들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부속건축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두 개의 건물을 합쳐서, 둘 이상의 건물을 합쳐서 건축면적 계산한다라고 볼 것이고 이 건표를 취해야 된다. 바로 국토기획법을 통해서 공부하셨습니다. 그래서 5, 6, 6, 5, 7, 9, 8, 7, 8, 7, 7, 7, 다 20% 이하, 계획관리적 40% 이하 등 이 건표를 취해야 된다. 국토기획법 기준에 따르는 게 원칙. 다만 이 법, 건축법에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그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시킬 수도 있고 강화시킬 수도 있다. 특별히 문제 없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거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이때 역시 둘 이상의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각각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을 바로 연면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도시시의 동일한 논리구조로 이 용적률을 최대한 국토기획법 용도 지역 기준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죠. 바로 100% 150, 200, 250, 300, 500, 상업지역 1,500, 1,300, 900, 1,100, 공업지역은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이렇게 되어 있었고 도시적 외지역 주로 8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 100% 이하 이런 식으로 용적률을 최대한 국토기획법 기준에 따르게 되는데 역시 이것을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혹시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다면 이것도 완화 또는 강화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별 내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높이지한 얘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높이지한 크게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그냥 높이지한 하고요.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지한 두 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허각권자가 지점 공간 높이에서 소위 일반적인 높이자 너무 간단해서 문제가 되는데 바로 가로구역을 단위로 높이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구역 정비 볼 때 공부했던 거죠. 도로로 둘러싼 1단의 땅 덩어리를 묶어서 부를 때 가로구역. 그래서 허각권자가 허각권자가 주로 시군구청능이 되겠죠. 이 허각권자가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를 지점 공고할 수 있다. 끝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허각권자가 이 가로구역 단위로 최대 몇 미터까지 뽑을 수 있다. 이렇게 높이지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그 지점 공고된 내용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높이지한 적용해서 건물 지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과정에 있어서 허각권자가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기 위해서 건축물의 힘이 거친다. 큰 쟁점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시험치문에 구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용도 형태에 따른 높이 제한에서 허각권자가 같은 가로구역에서 높이를 정함에 있어서 무조건 똑같은 높이를 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용도 형태에 따른 상위한 높이 제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만약에 그냥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이렇게만 정해놓게 되면 사람들이 건물을 다 직사각형으로 뽑습니다. 활용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 미관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직사각형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모두가 다 그러면 거리에 특색이 없어요. 그래서 건물을 약간 부정형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높이점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교육타운을 만들어보겠다. 이런 어떤 도시객이 세팅이 되게 되면 교육 관련 시설은 높이점을 완화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결론은 딱 한 가지죠. 허각권자가 가로구역에 따라서 일정한 높이점을 한다. 그런데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가로구역 단위로 조례라는 형식으로도 높이 제한을 정할 수 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외조항이 존재했었는데 지금 법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그냥 원칙은 누가 허각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형식 그리고 용도 형태에 따라서 높이를 달리 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편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조례라는 형식으로도 높이 제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국토교육법할 때 숫자들을 외우셨는데 그런 거 있었죠. 바로 도시공개혁조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건폐 용적률이 정해진다. 이렇게 공부했듯이 똑같은 논리구조예요. 이 건축국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대부분의 규제라고 하는 것은 건축조례를 통해서 다 구체적으로 흥미지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예요. 너무 간단해서 민망할 정도예요. 그래서 잘 내지 않는 부분에서 일반적인 높이 제한은 소위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일정한 높이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 것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개념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조, 소위 햇볕을 받기 위한 높이 제한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 것인데 자, 이건 이제 뼈대를 잘 잡으셔야 돼. 크게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삼습니다. 그래서 일단 앞에서 눈에 든 가로구역에 따라 높이 제한은 대한민국 전국도에서 일률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은 대한민국 전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용도지역, 또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이 아니라 일정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해서만 추가적인 높이 제한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어디에서 햇볕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게 될 텐데 전용 주거지역,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거 갈 때 햇볕 받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거지역 중에서 전, 일, 준, 세수로 구분한다고 했을 때 전용 주거, 일반 주거는 만약에 햇볕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안 좋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전용 주거, 일반 주거지역에 있어서는 일정하게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서 그 디테일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전용 주거, 일반 주거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용도 지역 기준으로, 용도 지역 기준으로 그 문제 용도 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이라든가 또는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한다면 소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사실은 딱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 높이 제한을 하는 양식이 뭐냐면 정북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례라고 하는 것이겠고 예외적으로 정남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높이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정북방향, 정남방향 얘기 분명히 설명드릴 텐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위 일정한 높이 제한, 일조 등의 확보를 높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문제 삼는다? 전용주거와 일반 주거에서만 문제를 삼는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와 일반 주거에 있어서만 얻다 일조 등의 확보를 높이 제한 규정한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정북방향 경리, 정남방향 경리. 자, 이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칠밤 보시게 되면 대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지금 아래쪽이 남쪽이 아래쪽이 남쪽, 이쪽이 북쪽이 이렇게 해석을 했을 때 만약에, 만약에 지금 남쪽의 건물을 지을 때 너무 높게 지어올리게 되면 자, 북쪽의 대지 소유자가 햇볕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게 됩니다. 앞에 건물을 너무 높아버리면 자, 낮시간대 주로 햇볕을 받게 될 것인데 얘가 너무 높아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햇볕을 못 받는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남쪽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당시엔 자, 동북이나 서북이 아니라 정북 방향의 대지 소유자를 배려해서 자, 일정 규모 이상을 띄어서 건물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굳이 우리 영화관으로 예를 들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앞에 키가 겁나 크신 분이 앞에 앉아서 스크린을 가립니다. 아저씨 앞으로 좀 가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 뭐라고요? 바로 정북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격리 자, 이런 얘기예요. 정북 방향 인접대지 이게 되는 거죠.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워서 지어라. 자, 만약 그게 싫으면 앞으로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해라? 낮게 지어라. 대가리 숙여라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정북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격리 개념만 잡는 거예요. 자, 다시 영화관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키가 커서 스크린 가린다고요. 그러면 아저씨 앞으로 좀 나가세요. 앞으로. 근데 앞으로 더 이상 갈 데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머리 좀 숙이세요 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정북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계선. 그래서 이제 민법에서 상민관계의 비싼 개념이 차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쪽의 대지 소유자가, 남쪽의 거물 소유자가 북쪽의 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의 햇볕을 받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어해달라고 하는 개념이 정북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계. 자, 근데 이 디테일한 부분은 몇 미터를 띄냐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에는 그저 포인트가 뭐라고요. 그래서 바로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만 소위 정북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리 등 일정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전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고요. 한편 정남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리. 이건 뭔 얘기냐면 이런 구조예요. 지금 북쪽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지을 때 알아서 물러서서 햇볕을 받아봐라고 하는 개념이 정남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리. 그래서 아저씨 대가리 좀 숙이던가 앞으로 가세에 있을 때 그 아저씨가 고개를 딱 돌렸는데 문신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이 스크린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뒤로 물러서서 햇볕을 받는다 해서 원칙은 정국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리. 이걸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집단적인 개발하는 지역이 문제가 됩니다. 거의 예시값으로 제가 도시 개발고요. 정비구역 또 북쪽의 공지, 북쪽의 정북 방향으로 건축의 금지, 공지에 접한 대지 뭐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 또 북쪽의 대지 소유자와 협의한 경우는 몇 개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일정한 경우에는 스스로 물러서서 햇볕을 받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만들어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만약에 정북 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리. 이 조항을 만약에 그대로 적용을 한다 하십시다. 그러면 각각의 대지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북쪽으로 뛰어야 돼요. 북쪽으로 뛰고 북쪽으로 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당은 없어지고요. 뒷들만 이빨이 생겨요. 그래서 집단적인 개발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일률적으로 마당을 확보해도 좋다라고 하는 개념이. 정남방향 인접대지와의 경계선으로부터의 경리. 다 필요 없고요. 결론을 기억하셔야 돼. 지금 이런 정북 방향 경리 또는 정남방향 경리라고 하는 것은 용도적 기준, 뭐를 기준으로?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만 문제를 삼게 된다. 그래서 지금 전용주거, 일반주거입니다. 여기다가 근생시설을 건축합니다. 그럼 높이자는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요. 얘는 가리면 안 되니까. 뒤쪽이 뒤쪽이니까. 햇볕이 슈퍼라고 딱 돌아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앞에서 우리 건축물의 용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용주거, 일반주거에 건축하는 모든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바로 정북 방향 경리 또는 정남방향 경리 등 일정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자는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하나 축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검토할 것이 바로 건축물의 종류라고 하는 것, 건축물의 용도라고 하는 것에서 또 문제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건축물의 종류 앞에서 30가지 용도를 공부했는데 바로 공동주택만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101동이 남쪽에 있고 아파트 뒤에 102동이 있다 했을 때 101동이 건물을 너무 높게 지워버리면 102동의 저층부가 햇볕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문제가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동주택에 있어서 소위 채광방향으로 격리라든가 인동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이 높이 제한하는 게 소위 이제 동과 동사의 일정한 거리를 뛰어라. 인동거리라든가 햇볕 들어오는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뛰어라, 채광방향으로 격리 등 이런 유형의 일정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시험 문제에 답이 되는 것은 예외죠. 바로 원래 공동주택일 때는 일정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바로 이 문제 공동주택이 중심 상업 지역 그리고 일반 상업 지역에 있을 때 이때는 어떻다. 소위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어떤 얘기냐면 서울 강남의 바로 주상복합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서울 강남의 주상복합, 두동, 세동 건물을 진다고 했을 때 소위 동과 동사의 일정 거리를 뛴다든가 이런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건물 높이 못 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상복합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도심 공동화 현상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들 밖으로 밖으로 차로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도심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설령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중심 상업 지역 또는 일반 상업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이 높이 제한 규정은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 쟁점은요. 어디에서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에서는 설령 공동주택이라고 할지라도 소위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 아예 적용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요. 지금 우리가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모든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일 때는 중심 상업, 일반 상업이 아니라면 일정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문제의 건축물이 설령 전용주거, 일반주거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이 할지라도 2층 이하이고 8m 이하이다. 또는 중심 상업 지역, 일반 상업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이 2층 이하이고 8m 이하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아예 조례가 적용하는 바에 따라서 1조 등,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이 조항의 취재는 그것죠. 2층 이하이고 8m 이하면 얘가 가리면 뭘 얼마나 가린다고 지랄이냐 이런 논리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이하 그리고 8m 이하일 때는 아예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아예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정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에 제출해서 이게 19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 좀 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파트거든요. 그래서 정리하게 되면 지금 구조 안전 확인 서류라고 하는 것을 소위 허가권자에게 나중에 제출해야 되는 건물 목록이 나와 있어요. 논리구조는 그렇습니다. 건물이 덩치가 어마무시하게 크다. 좀 크면 특별히 어떻게라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2층 이상인 건축물, 괄호 열고 목조 건축물은 3층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보통 원칙이 3층 이상이었는데 하여튼 지금 지진이 터지면서 계속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2층 이상인 건축물, 목조 건축물은 3층 이상이었을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해라. 이게 이제 층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기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이는 13미터, 첨화는 109미터,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내기 어려운 무게 6번. 그 첨화 등이 3미터 이상 돌출이 된 그런 건축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건축물 등은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첨화가 쏟아져 버리거나 높이가 어설프게 높아지거나 등등등. 이 5개, 6개 중에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을 해도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되니까 소위 구조 안전 확인 서류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문제 구성할 때 이 숫자를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출제 트렌드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는 바로 두 번째 항목이에요. 연매덕 1천 이상. 그런데 보니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제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연매덕 1천 이상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지 않는 것이 있죠. 바로 창고와 축사와 작물, 재배사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매덕 1천 이상이라고 할 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였을 때는 소위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는 빠른 게 뭐냐면 다음 주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 19회 때 문제 구성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제일 뒤에 숨어있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 이걸 갖고 틀리게 뽑았었어요. 문제 되게 제일 뒤에 걸 갖고 답을 뽑으니까 그런데 지금의 출제 트렌드로 보게 되면 아마도 연매덕 1천 이상인 창고 이런 식으로 던져주거나 연매덕 1천 이상인 축사, 작물, 재배사 이런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가 구조 안전 확인 서류에 제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넘어가서 나머지는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봐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05페이지 대지 관련 교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관련 교재 부분은 거의 빈출된, 빈번히 출제가 좀 되고 있고요. 양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지의 분할 제한이라는 주제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할 제한이라고 하는 것, 분할 제한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숫자 물어보는 거고요. 한 10년 동안 3번인가 4번 출제가 될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분할 제한 면적. 이 분할 제한 면적은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돼요. 소위 일필지, 일 대지의 원칙이라고 하는 개념 공부하셨거든요. 하나의 필지, 대지, 하나의 대지로 보고 검을 몇 개, 한 개를 지을 수 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일필지, 일 대지 원칙. 그래서 너무 땅을 잘게 쪼개게 되면 현실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이 불가능하다. 이런 관점에서 숫자 그냥 외우셔야 돼요. 주거적은요.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상업적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공업적 150, 녹지 200, 그 바퀴 지역은 6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분할 제한 면적에서 숫자 정말 간단하게 자주 내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거 반드시 무조건 맞춰야 될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60, 150, 150, 260에서 반드시 맞춰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 거저 주는 문제 유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할 제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분할 제한 기준은 지문 한 번 구성됐고요. 별 의미 없어요. 자, 이 얘기를 하려면 그게 내용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 공부할 때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는 건폐율 규제, 용적률 규제, 높이 제한 또 높이 제한 이런 규제를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건축물의 건축을 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게 뭐 6개 나와 있나요. 그 중에서 이미 줄줄 나올 게 4개는 세트로 가잖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또 높이 제한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이 대지에다가 토지에다가 건물 짓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건폐율 규제 적용받게 될 것이고요.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이런 규제를 적용받아서 허가받아서 건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지어놓고 예를 들어서 대지가 100평인데 건폐율 50평에서 딱 50평 채워놓고 나서 토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용적률 맞춰놓고 땅 분할해서 또 건물 짓고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6개를 다 외울 건 아니고 대지와 도로의 관계 바로 확인하게 될 텐데 대지는 도로 2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데 건물 지어놓고 맹지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이건 세트로 갈 때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세트로 묶어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답을 구성할 때는 주로 분할 제한 면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주제가 대지와 도로의 관계라고 하는 것. 자 먼저 소위 맹지와 관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된다. 다만 출입의 지장이 없다고 인정이 되거나 건축물 주변에 공지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위 맹지라는 개념이 되는 거고요. 거기 2미터 상식으로 가실 때 시험 문제는 못 내요. 왜? 예외 항목, 강화 항목이기 때문에 이건 직접 시험에 내지 못합니다. 개념만 정렬이 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어떤 토지에 대해서 건축물의 건축을 한다고 했을 때 문제는 그것죠. 이 토지에 사람이 나다닐 수는 있어. 건물에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드나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폭을 2미터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인간 어깨 폭을 최대 1미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교차 보행을 하기 위해서 최초의 몇 미터는 붙어 있어야 된다. 2미터.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교론에서 도로에 접하지 않냐는 토지. 굳이 해석한다면 대지가 도로에 2미터 미만으로 접했을 때 이건 소위 맹지라고 원칙적으로 부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출입이 지장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경우 제외로 치고 있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대지는 도로에 몇 미터 2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근데 이제 시험에 뜨는 건 강화예요. 그중에 개설을 보니까요. 자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 되지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을 접해야 된다. 이건 시험이 못내요. 왜? 원칙이잖아요. 개설에서 지금 이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에 갖는 의미는 큰 건물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몇 미터 이상을 접해라? 4미터 이상을 접해라. 이때 4미터가 갖는 의미는요. 바로 자동차의 교차 통행을 하기 위한 폭을 4미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연면적이 2천 이상이 되게 되면 자동차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구조예요. 예.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건물의 종류에 따라서 이 종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또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시험에 뜨는 건 특례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기본 논리구조가 이런 식이죠. 어떤 대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최소한 사람은 무조건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연면적이 2천 이상 큰 건물일 때는 누구도 자동차도 나다닐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리구조인데 실제 시험에 뜨는 건 예외 특례조항이에요. 그래서 그 건축물의 종류가 만약에 공장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얼마 3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4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이게 지난번에 시험 문제 한번 답이 됐었죠. 그래서 공장의 경우 얼마 3천 이상일 때 4미터 이상 접해야 된다. 폭 6미터의 길은 자동차의 회전 반경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겠고요. 한편 축사와 작물재배사라고 하는 것. 이때는 얘들은 접하지 않아도 된다. 그게 얼마가 됐든 불문하고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돼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왜 축사와 작물재배사의 경우에 개돼지들을 도축장 가고 할 때 꼭 차 태워서 갈 필요 없거든요. 몰고 가면 되는 거니까 해서 축사와 작물재배사의 경우 돼지가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실제 시험에 나오시는 건 그거죠. 공장 3천 이상일 때 4미터 이상 접해라 이 얘기하고 축사와 작물재배사는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특례 조항만 가지고 문제 구성할 수 있어요. 나머지 축사와 작물재배사 공장이 아니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2천 이상일 때 4미터 이상 접해라 이렇게 해석하게 되는 건데 해석하는 문제까지 시험 문제 구성 못합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공장 2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4미터 이상 접해를 틀리게 뽑았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축사와 작물재배사 설령 2천 이상이라도 접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도로의 지정 등 관련해서 봅니다. 도로의 정의라고 하는 거 원칙 보니까 보행, 자동차 통행 그리고 너비 4미터 이상 이게 원칙이에요. 도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 요건이 보행 가능해야 되고요. 두 번째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요. 그리고 폭이 얼마? 4미터 이상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지 건축법에서 원칙적인 도로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뒤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될 수 있고 너비가 4미터가 되지 않아도 도로가 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도로 건축법에서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사람의 교차보행이 필요한 폭, 2미터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해석이고요.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것이 거기에 예정도로 또는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도록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한 도로 나와있죠? 다 같은 말이에요. 예정도로,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도록 지정 공고한 도로 이것들의 공통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 모두 어떻다고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어떤 토지가 맹지가 있습니다. 대지에 접하, 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는데 도로가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고 결과적으로 2미터 이상 접해 있다. 그러면 일단은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예외로서 이런 표현 나와있죠? 자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도로 이런 표현 나와있어요. 읽을 거 없고요. 결론 가시는 거예요. 원래 도로의 요건은 뭐라고요?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 4미터 이상의 요건을 가졌을 때 이걸 건축법에서 도로라고 보게 되는데 경사지 위에서 산 꼭대기 쪽에 대지가 존재합니다. 그러면 자동차가 나다닐 수 없어. 경사가 가팔라서. 그러면 도로가 못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3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폭이 3미터 이상이면 이때는 뭐로 쳐준다? 도로로 쳐준다. 3미터 시험이 안 나와요. 그저 포인트는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해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길하고 도로는 틀려요. 아까 대지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건 뭐라고 했어요? 도로라고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3미터 이상만 되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게 도로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막다른 도로라고 있어요. 뭐라고 쫙 써있는데 그게 뭔 소리인고 하니 원래 도로는 폭이 얼마? 4미터 이상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런저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폭이 얼마? 2미터 이상만 돼도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도로의 기본적인 보행, 자동차 통행 너비 4미터 이상의 원칙이다. 그러나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되고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혹은 폭이 4미터가 되지 않아도 도로가 될 수가 있다. 이 정도의 요즘은 거의 구성하지 않는 파트가 도로의 정의와 관한 부분. 도로의 지정, 기본적으로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받는 게 원칙인데 오랫동안 통행로를 이용하고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는 이에 관계인 도로 없이도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큰 쟁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볼 것이 바로 지금 대지에 대지에 도로가 이미 대상 잡혀있다. 라고 했을 때 그 대지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대지 소유자가 건물 어디까지 지을 수 있는 것이냐? 바로 건축 산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아까 이 그림을 이미 한번 보셨어요. 바로 대지 면적의 산정이라고 하는 것을 논할 때 한번 설명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그래서 법정 건축산에서 소유너비에 미달되는 도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유너비는 몇 미터? 원칙이 4미터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4미터가 되지 않아도 도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봤던 그림 다시 보는 거죠. 도로가 있습니다. 이미 정의, 길이 아니라 도로라고 인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4미터가 되지 않는 경우 양쪽의 대지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만약에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게 되면 나중에 도로 확장할 때 건물을 다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최소한 몇 미터를 확보를 해주자 4미터를 미리 확보해서 나중에 철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 가장 공평 방법 양쪽의 대지가 있을 때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도로 소유너비에 가까이 얼마? 2분의 1, 즉 2미터씩을 수평 이동한 선, 이 선을 바로 얻었다. 건축선으로 삼게 될 것이고 이 문제의 대지 소유자는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까지 건물을 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건축선까지밖에 건물을 짓을 수 없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요. 이게 필지 분할이 이루어져요. 필지 분할이. 그래서 이게 90평이고 이게 10평이라고 치십시다. 그럼 원래 100평짜리 대지를 가지고 있던 분인데 이렇게 소유너비에 미달한 도로라고 해서 건축선 지정이 있게 되면 이때는요. 필지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봤던 것 중에 또 이런 거 있었죠? 4미터짜리 도로 충족을 못했습니다. 한쪽에만 대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 철도 부지라든가 선로 부지라든가 또는 하천 또 경사지 이런 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이제 도로 확장하자고 경사지를 철도로 하천을 옮길 수가 없기 때문에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 경계선에서 도로 소유너비 즉 4미터만큼을 수평 이동한 선 이게 바로 뭐고 된다? 건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축선이라고 하는 개념 자, 이때도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에 상립하지 않는다 해서 여기서 이제 법정 건축선이라는 이름을 갖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건 대한민국 어떤 토지든 모두 적용이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일률적으로 최소한 미리 몇 미터를 확보하자 4미터를 확보하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건축선 지정하는 과정을 갖고 있는 시험이 못내요.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는 문제 구성할 때 앞에서 공부했던 대지 면적의 산적 방법 이거 가지고 문제 구성을 했던 것이고요.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정건축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미 도로 4미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4미터를 이미 확보한 상태인데 자, 도시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미 4미터를 확보했는데 자, 도시적이라는 표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동네였을 때는 최대 각 4미터까지 호퇴를 시킬 수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시공구청당이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굳이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정건축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지. 자, 그런데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대지 면적을 산정할 때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면적을 대지 면적이 산업을 해줍니다. 앞에서는 자동으로 필지 분할이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냥 대지 면적 그대로 인정하고 어떻게? 그냥 물러서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주로 문제가 되냐면 신도시의 중심상가 지역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기법이에요. 신도시의 중심상가를 가게 되면 중간에 어마무시하게 통로가 넓습니다. 그게 지자체가 그 비싼 땅에도 돈이 많아가지고 도로를 넓게 뽑아준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라고요? 소위 각 4미터씩. 그러니까 기존 도로 4미터만 있게 되면 양쪽으로 3미터 구축시키면 12미터의 폭을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정건축선에 관한 부분. 그럼 대지 소유자는 손해를 안 보는 거냐? 전혀 손해볼 게 없죠. 왜? 대지 면적은 그대로 인정되니까 한층 더 올리면 되는 거예요. 한층 더 올리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늘어나게 되니까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럼 상인들에게는 꼭 손해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소위 지정건축선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앞에서 그리던 그림하고 차이가 뭐냐면 이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 부분의 이 면적이 앞에서 법정건축선에 있어서는 소위 너비에 미달은 도로에 있어서 건축선에서는 대지 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지정건축선에 있어서는 대지 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봐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정효과. 실제 시험에는 이걸 갖고 구생을 하죠. 왜? 지금 건축선을 어떻게 지정하고 말고 이런 것들은 그림 그려야 되고 등등하니까 시험 문제 못 내요. 그랬을 때 이 건축선이 갖는 효과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건축물 담장은요.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건축선까지만 어떻게라 지어라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래서 건축선 튀어나와서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에 그림 나와 있죠. 바로 기초라고 제가 그림을 그려는데 건물을 지을 때 건축선에 맞춰서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초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건축선, 건축선 튀어나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건물 기초 공사할 때 좀 넓게 판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선을 좀 튀어나와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의하실 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을 때 지하층은 아니에요. 지하층은 안 됩니다. 지하층 옆으로 치고 나오는 건 안 되고요. 건물 기초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출입구 등 나와 있죠. 해서 뭐라고 되냐면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등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냐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4.5m라고 하는 거 화물 자동차의 기본 적재 높이를 4.5m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 무조건 나다닐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하나가 자동차의 통행도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된다. 해서 도로면에서 4.5m 이하는 1층이나 2층 정도가 될 거예요. 1층이나 2층 했을 때 1층이나 2층 이건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식당 같은 거 1층에 가다 보면 밖에서 봤을 때 단기시효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확률상 99% 불법입니다. 단기시효는 불법이에요. 왜? 열게 되면 대부분 건축선에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단기시효 하는 순간 열고 닫을 때 건축선에 수직미를 넘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 같은 거 지을 때 항상 그런 식입니다. 식당 같은 거 갈 때 사용 승인 받을 때 처음에 허가 받고 사용 승인 요거가 될 때는 항상 미시효로 되어 있어요. 법이 열고 닫을 때 건축선에 수직미를 넘어서면 안 되니까 미시효 그러다가 장사 시작하고 나서 이제 공무원을 가면은 박구조해서 단기시효 그래서 다음에 식당 가셔서 음식 맛없으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아주 그냥 죽을 만들더만 막 음식 겨울에 갈까봐 맞대가리 없다고 해서 막 썩어 썩으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배운 사람답게 그냥 구청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내가 단기시효 하나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에 민원 제기하면 감당 공무원이 와서 문을 뚜둘 뚜둘 막습니다. 그래서 다시 미시효를 만들어 주게 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2층에 거주하고 계셨고 1층에 식당 아저씨하고 맞짱 뜬 다음날 전화하시면 안 돼요. 티나지 않아요. 티나지 않아요. 누군지. 그래서 이거 이제 공법 시간에 이거 설명 드렸더니만 이분이 2층에 무슨 사무실을 갖고 있고 1층 식당 아저씨하고 대판 싸운 거고 그 다음날 찔려가지고 더 어색한 관계에 그래서 화해하신 다음에 찔르실 것. 이게 도로면에서 4.5m에 있는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당연히 건물은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되고요. 창문 등도 추가적으로 도로면에서 4.5m에 있는 창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 정도 오른쪽 페이지에 가서 공개공지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한참 요즘에 거의 한 3년에 한 번씩 구성하는 중요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공개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 제도를 논하기 위해서는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바로 건폐율이라는 개념이 미리 논의의 천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요. 자, 용도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건폐율 규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건폐율 주거적 6개 55, 66, 57, 상업적은 98, 78, 공업적은 7, 7, 7, 녹지 이하로 주로 20% 이하인데 계획관리적 40% 이하에서 건폐율의 이론상 최대치는 얼마? 90%라고 하는 거 일단 논의 전제를 삼아야 되고요. 해서 공개공지, 공개공간 비슷한 용어인데 이 공개공지는 뭘 하자는 거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 건물 짓고 남는 땅을 뭐라 부른다고요? 공지, 빈 땅이라 부른다고요. 자, 일반 사인이, 일반 개인이 남의 토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상 토수유권은 피해 타진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 공개공지 제도는 어차피 건물 짓고 남는 그 빈 땅에 긴 의자 등을 설치해서 자, 오가는 시민들이 좀 쉴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달라고 하는 제도가 공개공지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공지 제도는 논리구조가 뭐냐면 나 시간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러한 용도적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심축은요. 상업지역이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이 상업적 얘기하면 항상 같이 묶어서 모을 것이 준주거지역하고요. 준공업지역도 상업적 요소가 있는 땅이니까 당연히 얻었다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 외울 것이 일반 주거지역이죠. 그래서 일반 주거, 준주거, 상업, 준공업지역 등 이런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을 하고 남는 빈 땅에 긴 의자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제도가 공개공지 제도. 그래서 답이 되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일단은 상업지역은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뭐는 일반상업지역은 당연히 상업적이 일부니까 어떻다고요? 공개공지 설치대상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요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일반공업지역. 이건 아니죠. 일반공업적은 공개공지 설치대상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갖고 문제 한 3분의 1을 뽑아요. 그래서 뒤에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전혀 의미 없고요. 그저 용도지역을 가지고 문제 구성합니다. 그래서 일반주거지역 공개공지 설치대상, 일반상업지역 공개공지 설치대상, 그리고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구성하거나 또는 전용주거지역은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은 전일춘으로 구분했었잖아요. 그래서 전용주거지역 아니다, 일반공업지역 아니다. 이걸 가지고 용도지역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개공지에서 첫 번째 암기하실 항목,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그래서 전용주거나 일반주거까지 포함될 테고 전용주거나 일반공업지역은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아니다. 이걸 갖고 쟁점을 삼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건축물 별 필요 없어요. 여기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이 되는 일정한 건축물에서 거기에서 전에 나왔던 농수산물 유통시설 제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로마트의 경우, 하나로마트.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규모가 커도 공개공지 설치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취지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럼 답 안 돼요. 용도지역만 갖고 계속 답을 구성을 하고 거기에 이제 뭐 제외 나왔으니 이런 거 갖고 지문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범위 100분의 10이라는 숫자 암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공개공지 설치면 100분의 10까지 조례가 적는 바에 따라서 100분의 10까지 여기서 100분의 10이 갖는 의미를 분석하게 되면 앞에서 이제 건폐로 최대치는 얼마 90% 그럼 최소 얼마는 남는다? 100분의 10, 10%는 남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좀 사이드즘으로서 조경 면적 또는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 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나와도 답 안 될 텐데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공개공지라고 하는 것은 긴 의자 등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달라. 이게 이제 공개공지 제도인데요. 긴 의자 등을 설치해 두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요. 담배 꽂아 물고요. 다 같이 더럽게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거기다가 아예 나무를 심어도 멀어쳐 주겠다. 공개공지 면적으로 쳐주겠다. 그다음에 이제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은 거의 나올 확률 낮은데 이건 서울 종로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 종로 지역을 가서 건축물에 건축을 하려면 땅을 텁 파기라 할 텐데 텁 파면요. 유적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거기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들 문화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적이 나오게 되면 올 스톱해야 돼요. 그리고 관련 법에 따라서 원형 보존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 3가에 가게 되면 시사 YBM 건물이 있어요. 시사 빌딩. 그래서 그 밑에 가면 지하층에 뭐가 되냐면 아크릴로요. 이 밑에가 유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다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게 소위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인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게 관련 법에 따라서 원형 보존 조치를 무조건 해라. 그렇게만 규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뭐가 건축집상에 미쳐버리는 거야. 삽질하는 순간 유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해라. 그러면 시간도 억수로 많이 걸리고 거기에 또 돈 쳐도 발라야 되고 등등등. 자기한테 아무 이익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 법에다 새롭게 추가했어요. 이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을 하게 되면 공개 공제를 설치한 걸로 쳐주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시사에서 MBC인가? 거기서 이제 한 번 때렸었죠. 시사 YBM 빌딩. 이 지하층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독서실식으로 활용하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거기가 어떤 지역이냐면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었고 밑에가 유적 모양이 다 보이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어떤 정신병자가 시사 YBM 빌딩 화장실 다녀고 지하 1층에 가서 원형 보존이 되나 안 되나 누가 보겠어요. 그래서 YBM에서요. 시사 빌딩에서 카페트 깔아버리고 거기다가 자습실로 썼다가 방송국에 걸려가지고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그 원형 보존 조치 면적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공개 공제를 쳐준다 해서 지금 여기께 제일 어려운 게 용도 지역이고요. 두 번째가 10% 이하 나머지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공개 공제 설치하게 되면 법적 효과라고 하는 거 용적률과 높이 지한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우리 검폐율 용적률 높이 지한 중에서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얻었다고요. 완화 적용을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검폐율은 완화 적용은 안 돼요. 검폐율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발생합니다. 아까 이론상 검폐율 최저치가 얼마였어요? 90%. 그런데 만약에 검폐율 완화 적용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앞뒤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바로 용적률과 높이 지한 1.2배 완화 숫자까지 갖고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는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게 검폐율 완화 적용하다 그러면 틀린 표현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세 가지 포인트 첫 번째가 대상적에서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적, 준공업제 전형주거적이나 일반공업적은 해당되지 않는다. 두 번째 대지 면적이 10% 이하 조경 면적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세 번째가 용적률, 높이전 1.2배까지 완화 적용을 할 수가 있다. 이거 가지고 주거장천 문제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개공지제도. 안전 쪽은 별 큰 쟁점 안 되고요. 넘어가서 조경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경 관련해서 이미 한번 확인해 드렸어요. 앞에서 적용 대상물을 논함에 있어서 소위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몇 년? 3년 이내라고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적용 의무 면제되는 것 바로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논리 구조는 그것죠. 개설해서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올 텐데 대지 면적이 200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적으로 분석하면 그런 식이죠. 항상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라는 것이 있고 건축물에는 종류, 건물의 용도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긴 얘기의 결론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주, 상, 공, 지역, 일대는 어떻게라 조경을 해라 이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건물의 종류 중에서 너무 나무 심을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경 의무의 면제라고 해서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형 나와 있죠. 그럼 우리 용도적은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형 이렇게 봤었고 도시 지역 중에서 주, 상, 공, 은 결과적으로 조경해라 이런 취지고요. 녹지 등은 조경할 의무 없다. 안 그래도 남아야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2번. 물류시설 나와 있죠. 물류시설. 그 다음에 3번의 공장, 4번의 공장, 5번의 공장 나와 있죠. 이걸 숫자를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공장은 나무 심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물류시설. 좀 이따가 따로 공부를 해야 될 주제인데 이 물류시설은 택배, 상하차는 그런 공간을 보면 창고 같은 개념이죠.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시키면 창고, 창고 대신에 우리 법에서는 물류시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물류시설과 공장은 조경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거기에 축사 나와 있죠. 개, 돼지가 나무 심으면 즐겁나?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개, 돼지들은 나무 먹을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이 있었죠. 이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 몇 년? 3년 이내. 그래서 조경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지금 이렇게 갑니다. 주산공지역은 기본적으로 조경을 해라. 그런데 공장이나 물류시설, 축사 등은 어떻다? 조경할 실익이 없다. 17회 때는 공장 3개를 쫙 뽑아가지고 다음 중 조경 의무, 조경 의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셔서 3개가 다 답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이걸 분석을 했을 때 반드시 조경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요.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라고 돼 있죠. 그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앞에서 사람 많이 모이게 될 동네라. 그래서 어떻게라 조경할 의무 있다. 그리고 아까 주거적 상업적 물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됐죠. 원래 주산공지역에서는 어떻게라 조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조경 의무의 면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바로 물류시설은 조경할 필요가 없다. 그래놓고 바로 열고 주거적 상업적 재배라고 돼 있죠. 그래서 혹시 주거적 상업적 택배 상하차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라 조경을 해라. 왜요? 택배 물건들이 오갈 때 나무를 보게 되면 겁나 기쁘게 택배 주인한테 가서가 아니라 왜 나무를 심게 만드냐면 밖에서 안 보이게 가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경의 의무가 가리라 이런 취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화 시키면 이렇습니다. 꼭 외워야 될 것이 지구당이겠고요. 무조건 어떻게라 조경해라. 그리고 주거적 상업적 물류시설 어떻게라 조경해라. 이걸 외우게 되는 거고 조경 의무가 없는 게 건물의 종류기준 공장하고 그다음에 공장하고 축사 그다음에 허가대상 가설 건축물 등은 얻었다. 조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조경도 거의 한 2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면 요즘에 핫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 옥상 조경 등은 별 쟁점 안 되고요. 마지막 쟁점 여러분 교재 211페이지 둘 이상의 용도적에 걸쳐있는 대지라고 하는 주제 원칙은 필요 없어요. 과반지 속하는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은 예외죠. 바로 특례에서. 이거 국토계급에서 공부했던 그대로입니다.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지역지구 구역에 걸쳐있을 때는 각각의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하게 된다. 이 얘기 하나고요. 또 하나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는 경우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 내용은요. 국토계급 공부했던 것 그대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파트에서 거의 답은요.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을 때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 드디어 방화지구에 나와있는데 의미 없고요. 그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건축물이 미관지구에 걸쳐있으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미관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리고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에 걸쳐있으면 각각의 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서 건축물 관련 규제, 대지 관련 규제까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에 건축물의 건축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